윤보상이 지난 경기 구상으로 빠진 자리에는 윤평구 골키퍼 올시즌 첫 번째 출전으로 골문을 지키고 공격 확률이 되는 지난 경기 1골 1돈을 기록한 김조호가 세전방에는 엄살라, 엄원상 선수가 전북의 유스 영생고 출신의 신인 이지훈 선수가 3경기 연상 선발로 나서고 지난 시즌 25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던 일류창코 선수가 전북에서의 첫 골을 만들어야 해서 오늘은 또 어떤 분위기로 경기가 진행이 될지요 역동과 감독 K리그원 2021 4라운드 광주FC와 전북현대의 전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서로 강하게 주고받는 분위기인데요 중앙쪽으로 일단 빼놓고 찔러주면서 일류창코, 일류창코 슛! 이지훈 선수도 전북의 유스 영생고 출신으로 지금 3경기 연속 선발 출전 기회를 받고 있으니까 이 기회를 받을 때 본인의 가치를 나타내야죠 크로스로 올렸습니다마는 헤더 한이훈 크로스로 밀어주면서 3번 수업 패스! 엄원상 갑니다 엄원상 페널티 에리어 근처에서 김중웅! 간결하게 공격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김민혁 전지 패스 바로우 바로우가 빠져나왔습니다 바로우가 넘겨줍니다 일류창코 따라갑니다 일류창코 자 일단 이영 쪽으로 넘겼습니다 오른쪽 직면 이영희 잡아놓고 자 크로스도 풍기적으로 올렸습니다 바로우! 자 움직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준비합니다 김보경 띄워서 올려줍니다 헤더 자 뒤로 넘어갔습니다 이지훈 선수가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영 쪽으로 이영의 원터치 크로스가 터치를 했습니다마는 광주의 수비 윤평국 골키바 쪽으로 자 수비가 순간적으로 압박을 해보는데요 길게 전방으로 밀어내고 있는 윤평국 골키바 자 헤더 잘 떨어뜨렸습니다 죽어 발랐어서 슛! 몸으로 막아냅니다 이영 쪽으로 넘겨줍니다 자 이영이 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영! 이영이 바로우 쪽으로 일단 측면으로 불이 빠집니다 바로우에 크로스 올라갑니다 골키퍼 윤평국이 잡아냅니다 좋아요 지금도 측면에는 간결하게 연결한 이후에도 자 바로우가 밀어주고 자 일류창코가 왼쪽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우 자 바로우 일류창코가 때릴 듯 하다가 다시 한번 크로스로 넘겨줍니다 동료가 없었습니다 자 뒤에서 선수들이니까 공격의 역할은 김종우 서서 해줘야되요 자 김종우! 김종우! 이번에도 전북 선수에게 막혔습니다 광주 선수만 다시 튀어나왔고요 자 페널티 에어링 안쪽으로 넣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빈 공간 쪽으로 빠져나옵니다 자 열렸어요 엄원상 빨리 결정해야죠 자 김민경 앞핸도 보고 있습니다 엄원상 중앙추를 다시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엄원상 열렸어요 엄원상! 옆구물을 때렸습니다 엄원상! 골 물 옆을 때렸습니다 홈팬들을 들썩거리게 만들었던 엄원상의 개인 돌파! 자 여기서 김민혁 앞에 두고 흔들면서 다시 반대쪽으로 그리고 왼발 슈팅까지! 자 일단은 여기서 김민혁 선수를 완전하게 잘 가세요 따돌렸는데 뒤쪽에 홍종우가 빠르게 접근하다 보니까 네 끌고 올라갑니다 이즈용 바로 이쪽으로 연결 자 왼발 크로스 올라갔습니다 가슴 트래픽 떨어뜨리고 밀어주면서 이승기 열렸어요 이승기! 여기서 수비받고 닥상만 자 역순으로 반응에 올라갑니다 류제문 자 김민혁 오오 다시 끌놨어요 엄원상 자 순간적으로 엄원상의 볼을 빼냈습니다 자 엄원상 크로스로 올려줍니다 네 잘 터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크로스로 올라왔습니다 일첸코! 자 일단 볼이 떨어졌는데요 마무리가 좀 잘 돼야 될 것 같은데요 헤더를 일단 밀어주고 하지만 동력에 일단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 돌려줍니다 송승민 알려드리! 송승민 알려드리! 송승민 알려드리! 송승민 알려드리! 시간 내에서 많은 걸 보여주고 경기에 잘 녹아들면 뭐 굳이 교체할 필요가 없으니까 자 좋아요 자 왼발 크로스! 홍종우가 일단 먼저 터치를 하면서 밀어냈습니다 자 이 출전 시간에 자 다시 한 번 왼쪽으로 끌고 들어올서 볼 살아있습니다 자 김주공 중으로 하지만 바로 그 다시 한 번 슛! 뒤에서 왼발 슈팅으로 마무리를 지어보는 이주인이 반대쪽 먼 쪽을 봤습니다 송승민이 따라갑니다 이영! 볼 살아있습니다 왼발 크로스가 올라왔습니다 김호영 감독도 늦게 선임이 되고 선수 구성 역시 동계 때 완벽하게 구성이 되지는 않았는데 네 자 경기를 거듭업할수록 굉장히 좋아져있어요 자 김주공! 계속해서 수비에 좀 막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류천코가 잡았습니다 아 여기서 뺏기고 말았습니다 아 다시 한 번 김주공 자 김주공의 크로스 올라갑니다 하현호! 다시 흘러나오고 일단 김정우! 동계 왼발 정확한 슈팅이 되지 않았습니다 동작이었기 때문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일류천코가 자 등지고 볼 지켜냈으면 자 바로 자 바로 중앙쪽으로 열렸어요 이승기! 이승기! 벗어납니다 이승기 오른발 슛! 여기서 바운드를 마치면서 코스를 노렸는데 아 이 회심의 오른발 슈팅 역시 정확하게 임팩트에 실리지는 못했습니다 네 아 슈팅 이후에는 김상식 감독이 그라운드를 쳐다보지 못하고 있네요 선수는 가장 기분이 좋은 일이니까 올신도 좋은 역할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영이 밖에서 후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전복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광주가 공격을 펼치겠습니다 골쪽에 많은 선수들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확실히 골패스 확률도 높습니다 자 이번엔 왼쪽으로 벌려서 갑니다 이민기가 올라왔습니다 왼발 낙고 강하게 헤더어억! 넘어갑니다 아쉽게도 크루스발을 넘어갑니다 올라옵니다 하현호 일단 떨어뜨려놓고 어무상 어무상 때릴 때 타다가 다시 한번 김종국 쪽으로 크로스에 올라왔습니다 골키파 형국 골키파 반대쪽으로 빠르게 따라가서 일단 볼을 잡아냈습니다 김승대 이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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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왕의 크로스가 다시 감아서 올라갑니다 앞쪽에서 헤더 류제문 머리 맞고 해를 준비시키고 있는 김호영 감독인데요 김종국 골키파 이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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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ugh 팔짝 흘러주고 밀렸는데요 반칙이 선언 됩니다 펠리팩이 반칙 그리고 여기에 심 재 oo 김종국 자 올라갔습니다. 오! 떨어집니다. 거져냈습니다. 이번에는 시도했습니다만 골문 쪽으로 향하질 못했고요. 전북도 좀 빠른 태포 속에 공격을 만들어 나가야죠. 네, 이승기. 류제문 쪽으로 끊겼습니다. 뒤에서 잡아당기면서 반칙. 경고가 나올 것 같습니다. 역습으로 빠르게 가려고 했는데요. 류제문의 반칙. 삼성과 일산이 좀 벌어지는 모습들이 양 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승기. 구스타보. 구스타보의 헤더 슈팅. 얼리크로스 2위에 빠져나오면서의 슈팅까지. 그래도 구스타보 선수가 좋은 이치 선정 속에서 한 차례 헤더 슈팅을 가져갔습니다. 다이빙을 하면서. 오늘 경기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어쨌든 선수 새롭게 영입을 해서 안쪽으로 볼 잡아놓고. 펠리페이. 벗어납니다. 벗어납니다. 펠리페이 왼발 슈팅. 해결사 역할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까라사 졌습니다. 일루첸코. 첫 터치. 조금 길게 튀어나왔고요. 일루첸코. 자 밀고 드러면. 오른발 크로스 까라사 갑니다. 한윤이 넘어지면서 벗어냈습니다. 특점을 만들어 줘야 되는 전북인데요. 좋아요. 일루첸코. 자 김승대. 잘 빠져나왔어요. 김승대 연결했어요. 김승대. 잡아내고 있는 유평국 골키퍼. 마지막이 칩슛이 연결된 게 발등이 깊게까지는 연결이 되지 못했습니다. 잘 빠져들었고 빠르게 싱을 시도했는데요. 빠르지는 못하니까. 빠르게 만들어 가야죠. 김복이 형. 두 명이 앞에 있습니다. 크로스를 올렸습니다. 머리에 맞추고 다시 이용해 올려줍니다. 일첸코 뒤쪽으로. 상대 잘하는 걸 잘 먼저 잡는 게 우선이니까. 그런 얘기들이 많이 오고 있네요. 코너키로 갑니다. 코너키 올라왔습니다. 행동 축구. 일첸코. 드디어 천북에서의 득점포 신고를 합니다. 일첸코. 1대1 앞서는 천북입니다. 코너킥이 날카롭게 올라왔고. 홍정호가 방향을 살짝 잘 돌려놨고. 72분까지는 잘 잡아줬던 일첸코를 여기서 놓쳤던 게 그대로 실전과 이어졌습니다. 홍정호가 머리에 아주 기가 막히게 살짝 잘 맞췄고요. 그리고 이 상황을 놓치지 않고 마무리 짓고 있는 일첸코. 김상식 감독. 해가 경합. 떨어뜨려 놓고 엄훈상의 볼을 잡습니다. 찔러주고 돌아서면서. 김정호. 김정호. 다시 한번 오른쪽 측면. 코너킥이 올라갑니다. 펠리팬. 펠리팬. 떨어지면 슛. 다시. 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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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에 임팩트하는 모습들이 있으니까. 전북으로서도 한골은 굉장히 불안한 리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원식의 반책. 강하게 들어와서 경고를 받습니다.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영의 역할을 감아서 먼저 걸 받습니다. 김승대의 반응을 벗어냅니다. 평심한 김승대의 반응을 벗어냅니다. 나도 바텔의 점이 가능합니다. 괴력적인 점이 들어가니까 췄게임을 통해서 시간을 영리하게ون을 내는 플레이들이 많아. 나오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볼을 계속해서 소유하면서. 김승대 열렸어요. 김승대 열렸어요. 김승대. 오! 골입니다. 자책골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통안에 자책골이 나오는 광주입니다. 2 대 0이 됐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세밀하게 패스 이후에 그냥 낮고 빠른 크로스였는데. 김승대까지 연결 강하게 문제처럼 붙였는데 이게 지쳐서 이런 거겠죠. 그렇죠. 이제는 바디 포지션이 지친 상황에서 체력은 다 떨어졌고. 여기서 상대 공격을 한 번 봤어요. 움직임을. 본 이후에 왼발로 걷어내는 게 속도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대로 문제없이 진행이 되고요. 추가 시간 이제 3분 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1패 선수가. 선수를 조금 격하게 했는데요. 그런 마음들을 잘 이해하면서 서로 좀 위로도 해주고. 조언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주심에 휴신이 울렸습니다. 2 대 0으로 전북이 광주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승점 3점을 가져갑니다. 결국 경기 내용은 광주가 전북을 상대로도 오늘 좋은 경기 내용 속에 슈팅. 유 휴신도 많이 만들어냈는데. 결국 이 결정력이 발목을 잡으면서 득점을 터치지 못했고. 이렇게 시작을 해보면 이렇게 믿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